얼굴은 나보다 좀 잘생겼죠? 박곤씨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32,000명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22,000명 그래도 박곤이가 좀 나왔구나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우리 개그맨 김창준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뭘 또 나한테 박수를 하라고 이렇게 박수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원도 내고 그러거든? 근데 오늘 전혀 여기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되겠다 헝크 바구니 좀 돌려야겠다 안되겠다 근데 저분은 누군데 박규희가 들고 나오신거야? 형님은 그거 누구? 아 삼촌이에요? 여기저기 많이 뿌리고 다니는구나 삼촌인가 보니까 여기 누나는 또 누구여기는 여기는 단체로 나왔어 지금 여기는 순모고 삼촌이고 아 작은 아버지이고? 제가 이제 침삼촌 말고 전국에 삼촌이 600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아 저분이 그 중에 한 분이야? 아 근데 여기 누나들은 어떻게 된거에요? 1500분의 순모 중에 한 분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저 박구희씨가 뿌린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만드신거에요? 아 우리 박구희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저 여자 우리 누나 그 어머님은 두 분이 남자분하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네 박구희님 아우 좋다 내년에 오면은 내 사진을 좀 들고 나오세요 하하하하 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구희씨가 또 오셨으니까 네 또 이 귀한 맛걸음 하셨으니까 또 여러가지 또 그냥 뽑아먹어야 돼 내가 이렇게 자꾸 하면 시간이 남아서 지금 좀 끄는거야 내가 하하하하 가수는 노래만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네? 해코 지금 몇 곡 하셨죠? 두 곡 했습니다 아 두 곡 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세 곡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세 곡 남았습니다 세 곡 남았습니까? 네 박수로 박수로 네 좋습니다 어떻게 세 곡 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황진이부터 제 노래 두 바퀴까지 네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출발합니다 황진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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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왕에 오신거 다같이 손을 높이 올려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나의 황진이 오시고 쳐주시고 너를 안고 내가 내가 돌아간다 여길 당장 공축제 여길 당장 공축제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살기 좋은 파주 시민들은 만나러 이제 떠나면 언제 떠날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배낭이 높이고 짓날내도 피고 격붕이 남을 텐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능수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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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지고 소나기내리며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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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여기 계신 가족 여러분 사랑아 사랑아 내가 사랑아 올 수고 오시고 서주시고 너랑 도내가 내가 돌아간다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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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콩 중에는 어떤 콩이 제일 좋죠? 장단콩 장단콩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타주시배로 그리고 이곳을 찾아주신 우리 많은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파주 장단콩 축제 화이팅 고소콩 고소콩이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도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타주 밤에도 타주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장단콩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타주로 달려갈 거야 여기 계신 남자분들 먼저 소리세요 자 이곳에 계신 여자분들 소리세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조심하세요 자오가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이네 차옥차옥 차옥이었어요 그 사람 어깨에 날개가 있어 멀리 힘을 해놔 갔어요 남자분들 먼저 자오 좋다 더 크게 내가 내가 못 잊을 사람아 자 여성분들 자오가 차옥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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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사랑한 차옥야 내 어깨 위에 날개가 없어 널 찾아 못 간다 내게 차옥가 파주구야 두 바퀴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 앞바퀴가 되어주시면 저 밖으로 뒷바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득 실컷 출발합니다 두 바퀴 저 밖으로 뒷바퀴 두 사람 내 단체로 두 바퀴로 달려가는 차옥 저 밖으로 배달을 희린법 밟으면 우리 사랑 우리 사랑 두 바퀴 우리 사랑 두 바퀴 쓰러지 말고 달려요 두 바퀴로 달려요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단코 축제를 찾아주신 많은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주 장단코 축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코를 안 해도 되나요? 네? 그냥 보내도 돼요? 하하하하 박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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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어요 아유 우리 박고윤이 박고윤씨가 말이죠 행사 갖고 이렇게 노래 길게 오래 한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이야 아주 다시 한 번 박고윤씨한테 감사한 박수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고윤씨 박고윤씨 콩 좀 사 갖고 가세요 네